효자 불효자 옛날 우리나라 임금이 한 번은 집안으로 거동하였습니다. 임금이 밖에 나가는 것을 거동한다고 합니다. 임금이 거동한다는 소문이 나자 여기저기에서 백성들이 임금을 보려고 몰려들었습니다. 임금이 개성지방에 도착하자 모든 백성들이 다 엎드려서 맞이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나이 드신 어머니를 업은 채 꼿꼿이 서서 임금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대는 어찌하여 어머니를 업은 채 그렇게 서 있는가? 그러자 청년은 몸둘발을 몰라하며 미처 말을 하지 못하다가 가까스로 말하였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백리 이상 떨어진 시골에 사는 농사꾼입니다. 어머니는 오랫동안 병석에 계시면서 잘 기동을 못하십니다. 그런데 항상 말씀하시기를 상간마마를 한 번 뵙는 것이 소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개성에 상간마마가 거동하신다는 소문을 들으시고 꼭 가보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이틀 전에 어머니를 업고 이렇게 온 것입니다. 어머니의 평생 소원이 상간마마를 우러러 뵙는 것이라고 여겨서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 똑바로 보시라고 저는 엎드리지 아니하고 어머니를 업은 채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대단히 만족하시는데 이것이 법에 잘못된 일인 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허 대단한 효자로고 임금에게 충성하기 전에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하는 법이니 벌을 주지 말고 상을 후하게 내려라. 이리하여 이 효자는 상을 받고 어머니는 평생 소원을 이루고 집에 돌아가서 잘 살았습니다. 이웃 동네에 이 소문을 들은 청년이 하나 살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불효하기로 온 동네에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이 불효막심한 건달이 이 소문을 듣자 귀가 번쩍하였습니다. 옳지 암흑애가 효자상을 탔다고 하니 나도 효자상을 타보자. 마침 어머니가 병이 나 있으니 나도 어머니를 업고 임금님이 궁궐에 돌아가시기 전에 찾아가서 뵙고 상을 타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임금이 환행하는 길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환행이란 임금이 궁궐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가는 도중에 불효자의 어머니가 말하였습니다. 얘야 너 어찌 나를 업고 임금님을 뵈러 가자고 그러냐. 가만히 있어요. 나도 상 받고 부자로 잘 살아보게요. 네가 뭘 잘했기에 임금님에게 상을 받는단 말이냐. 이 어미를 맨날 종처럼 부려먹고 먹을 것도 제대로 안 주워서 억지병이 나게 한 놈인데 상은커녕 벌을 받을라. 아서 가지마. 섭짓고 불에 들어가는 셈이지. 괜히 상 받으려다가 너 죽는 꼴 당할라. 참 어머니는 어찌 이리 재수없는 소리만 하시오. 내가 효자인지 불효자인지 누가 알아요. 얼렁뚱땅해서 상만 받으면 그만이니까 어머니는 무조건 상간만마를 평생에 한 번 뵙는 것이 소원이라서 우리 아들에게 엎여서 왔다고만 하란 말입니다. 쓸데없이 억지로 불효자식에게 엎여왔다고 하지 말고 말입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겁이 나서 말하였습니다. 알았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할 테니까 제발 성질만 내지 말아다오. 이렇게 아들에게 사정을 하였습니다. 이 불효자는 임금님이 환행하는 길가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엎드렸는데 이 불효자는 어머니를 업은 채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임금이 이상하여 불렀어요. 그리고 사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평생에 임금님을 한 번 뵙고 싶다는 어머니의 소원을 들어드리기 위하여 백리 이상을 얻고 왔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임금은 만족하였어요. 내가 이번에 거동을 하여 보니 곳곳에 효자가 있어서 어머니를 얻고 백리씩이나 오는구나. 다행한 일이야. 저 효자에게도 상을 듬뿍 내려라. 그리하여 세상 사람의 본이 되게 하여라. 이렇게 영을 내렸기에 불효자에게도 상이 내려졌습니다. 불효자는 기분이 매우 좋았습니다. 어머니는 행여나 들킬까 보아서 가슴이 조마조마하였습니다. 임금을 속인 줄 아는 날이면 어찌 될까요? 그런데 이 걱정이 진짜로 들어맞았습니다. 백성 중에는 이 불효자에게 매를 맞은 사람도 있었고 술값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었고 어머니에게 효도하라고 깨우쳐 주었다가 욕을 얻어먹은 사람도 있었기에 즉시 임금에게 잘못된 상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개성에서 상을 준 사람은 진짜 효자라서 저희 백성들이 만족합니다만 저 사람은 효자는커녕 불효자로 온 천하에 소문이 난 사람입니다. 제 어머니를 종처럼 부려먹고 말을 함부로 하며 먹을 것도 주지 아니한 불효막 심한 자가 상을 받다니 저희들은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곳곳에 불효자와 임금님을 속이려는 충성스럽지 못한 자가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불효자와 불충자가 상간마마로부터 상을 받았다고 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러니 상을 거두고 가짜 효자에게 벌을 주소서 이렇게 되니까 불효자는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습니다. 지난 날 불효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린 것이 다 드러나서 벌을 받게 되니까 무서웠습니다. 진작부터 효도를 할 것을 저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리지 말 것을 이 자리에 어머니를 모시고 오지 말 것을 아까 어머니가 말씀한 대로 섭을 짊어지고 불에 뛰어든 셈이라 후회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도 벌벌 떨었습니다. 불효자도 자식인데 감옥에 가서 벌을 받게 되었으니 어머니 마음이 찌르르 아팠습니다. 그래서 임금에게 나아가서 말하였어요. 상간마마 이 애가 거짓 효자인 것을 이 어미가 어찌 모르겠나이까 이런 자식을 낳아서 잘못 가르친 죄는 저에게 있습니다. 부모가 부모 노릇을 제대로 못하여서 이런 불량하고 불효한 자식이 낳은 것이니 저를 벌 주소서 그러자 이번에는 불효자가 나서서 말하였습니다. 아닙니다. 그동안 어머니께서 저 때문에 고생하시고 여러 사람에게서 창피를 당하신 것은 다 제 잘못입니다. 저는 불량배우 불효자입니다. 심지어 상간마마까지 속이려던 역적 같은 자입니다. 그러니 저를 벌 주소서 벌을 받고 나서 저는 그동안 못한 효도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울었습니다. 임금은 이 광경을 보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니 그 옆에 둘러선 신해들도 구경하고 있던 백성들도 차츰 감격하였습니다. 이윽고 임금이 말하였어요. 알겠다 벌을 내리지 무슨 벌이냐 하면 어머니를 얻고 집으로 돌아갈 때 상금보따리를 들고 가는 벌이니라 지난 날의 불효자도 마음만 고치면 효자가 될 수 있느니라 게다가 내 앞에서 벌까지 달게 받겠다고 하니 충성신마저 있는 사람이라 내가 상을 내리노라 그렇게 불효자도 상을 받고 진짜 효자가 되었답니다. 평양 감사의 호통 옛날 어떤 사람이 서울에서 과거를 봐 합격하여 남쪽의 한 고을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고을에 내려가서 정성껏 정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심을 얻고 친구도 많이 사귀었어요. 백성들도 다 좋아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친구가 하나 생겼는데 그 친구는 유식하지만 무척 가난해서 사흘에 죽 한 그릇도 제대로 먹지 못할 처지였습니다. 너무나 살림이 가난한지라 원이 먹을 것을 대주다시피 하였습니다. 아이고 이 은혜를 어찌다감나 우리 목숨은 자네 덕분에 붙어있는 것이네 참 고마우이 이렇게 고맙다고 하면 원은 무슨 소리를 친구란 것이 다 돕고 사는 것이 아닌가 혹시 이 다음에 우리 집안이 딱 하게 되면 그때 좀 도와주게나 하고 대꾸하였습니다. 아무렴 여부가 있나 당연히 도와야지 그럴 때가 온다면 말이야 이렇게 장담을 하였습니다. 돈도 주고 벼썸도 주고 뗄라무도 주고 원은 이렇게 친구를 도와주었습니다. 또 고을 백성들에게도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온 고을에 원이 훌륭하다고 소문이 자자하였습니다. 이렇게 정치를 잘하니까 원에게 선물을 바치는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원은 물리쳤습니다. 그래도 자꾸 백성들이 가져오자 저축을 하여 논을 샀다가 아주 딱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기도 하였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2년이 지나갔어요. 옛날에 원은 임기가 2년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다른 지방으로 떠나게 되었소. 다들 잘 있으시오. 원은 고을 사람들에게 작별을 하였습니다. 원이 떠나자 제일 딱한 사람은 바로 도움을 받던 친구였습니다. 저 친구가 떠나면 우리는 참 낭패야. 어찌하나? 이렇게 근심을 하고 있는데 밤중에 원이 아들하고 같이 찾아와서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여보게 이것은 논문서일세 내가 이 고을에서 살면서 내독을 저축하고 또 들어온 곳을 모아서 이 돈을 샀네 이 고장에서 번 것이니까 이 고장에 두고 가는 것이 정한 이치지 그리고 두고 갈 바에는 사정이 어려운 신고를 돕고 주고 가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러니 이 스무마지기 논문서를 가지게나 이렇게 고마울 때가 있을까요? 친구는 죽을 자리에서 살아난 것만 같았습니다. 그저 감격하여 고맙네 고마워 이 은혜를 어찌 다감나 하였습니다. 그러자 원이 아들을 가리키면서 사람일이란 모르는 법이야 혹시 내가 일찍 세상을 떠나거든 우리 아들을 좀 도와주게나 하고 아들을 부탁하였습니다. 물론 돕고 말고 그런데 그런 말을 왜 하나 부디 오래 살아야지 그러나 저러나 나중을 생각해서 무슨 문서를 해줄까 자네의 논스무마지기를 빌렸다고 말이야 예끼 이 사람아 친구 사이에 주면 주고 말면 만 것이지 무슨 문서를 주고 받나 이 논은 주는 것이니까 훗날 내 자식이나 잘 거두어주게 나한테 논 얻었다는 문서는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고 원은 그 고울을 떠났습니다. 그 후 이 원은 여기저기 고울 원으로 다니다가 그만 덜컥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있던 재산은 다 쓰고 남은 것이 없었어요. 이제는 원 구실도 못하고 집에서 병이나 치료하면서 겨우 죽이나 끓여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이렇게 딱한 지경이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지요 하고 탄식하자 원의 아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아가 이전에 내가 첫 번째 부임했던 고울에 가서 그 친구 보고 좀 도와달라고 하여라 아버지 그러면 제가 빨리 다녀올 테니 부디 몸 조심하세요 원의 아들이 부리나케 달려가서 아버지가 사정이 이러저러 하니 좀 도와주십사 하니 이게 웬일인가요? 아니 이게 누구야? 옳아 이전 원님 아들 아니라고 그런데 우리한테 뭘 도와주었다고? 그때 자네 아버지가 이 고울에 있을 때 우리가 좀 얻어먹었지 그런데 떠날 때 논 스무 마지기를 주었다는 말은 무슨 소리야? 전혀 처음 듣는데 이 논은 우리 조상님네 재산이었지 자네 아버지가 주고 간 것이 아니야 세상에 자기가 이 고장에서 모은 것이라면 다 긁어가지고 미쳤다고 친구에게 주고 가겠나?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그때 논문서를 주었다는 증거를 대보라고 문서가 어디 있느냔 말이야 그 친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세상에 은혜를 모른다고 하여도 정도가 있지 이럴 수가 있을까요? 원의 아들이 하도 기가 막혀서 그때 사정을 자세히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화를 벌컥 내면서 돈 몇 푼을 던져주며 어서 가라고 눈을 떴습니다 차라리 그때 쌀 몇 썸 주었다든지 돈 몇 푼을 주었으니 그것을 갚으라고 하면 몰라도 전혀 주지도 아니한 논스무 맞이기를 내놓으라고 하면 어찌하나 별꼬를 다 보겠네 원의 아들은 이렇게 모욕과 서러움을 당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기가 당한 이야기를 차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병석에 있는 아버지는 모두 짐작했어요 네가 말 안 해도 다 안다 네 얼굴에 분한 기색이 완연해 오죽하면 얼굴에 그리 표가 나겠느냐 그때 논문서를 주었다는 문서라도 받아들 것인데 사람 마음이 다 나 같은 줄 알았더니 이제 보니 내가 어리석었구나 원은 이렇게 후회하고 탄식하고 안타까워하더니 병이 도져서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에 원의 아들은 분을 사귀지 못하여 이전에 자기 아버지가 있던 고을 원에게 소짱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원은 그 친구와 한통속이 되어서 원의 아들 편을 들어주지 않아 지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가명에 가서 감사에게 하소연하였으나 증거가 없다고 하여서 실패하였습니다 세상에 한양에 가서 임금이나 대감님에게 상소하여야겠다 그래서 아들은 한양으로 올라가기로 했어요 아들은 큰 상 고개를 넘어가다가 쉬었습니다 때는 온유월 산복 따위라 그냥 걸어도 무다운 때인데다 상주이기에 머리에 박립이라는 삿갓을 쓰고 상복까지 입고 가려니까 여간 힘이 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고개마루에서 좀 쉬고 있노라니까 어떤 노인이 나타나서 말을 걸었습니다 저 상주 예? 부모를 잃은 자식이라면 부모 무덤가에서 집을 짓고 지키는 심요살이를 하든가 집 안에서 살림을 하고 바깥 출입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거늘 이 더위에 어디를 그리 멀리 행보를 하는고 그러나 아들은 지금 분하고 딱한 사정을 생각하면 집 안에만 눌러있을 처지가 아니기에 처음 만난 이 백발 노인에게 울면서 사정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저런 그런데 이런 자림으로 한양에 가본들 이기겠나 증거가 있어야지 한양가서도 분풀이를 못해 벌써 그 나쁜 작자가 손을 써놓았을 거야 그러면 어쩌란 말입니까 이런 억울한 일을 한양에서도 해결 못한다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성급해서야 쓰나 내가 들으니 저 평양감사가 아주 경우가 바르다고 하더군 그러니 평양에 가서 소지를 올려보는 것이 어떻겠나 여기서 천리가 훨씬 넘는 평양에 가란 말입니까 아니 가기 싫으면 그만두라고 누가 꼭 가라고 했나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판다고 아쉬운 사람은 자네라고 안 가면 그만이지 나에게 화를 낼 것이 무엇인가 사실 노인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큰절을 하여 사과를 하고 평양으로 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 어찌 그리 자기 사정을 잘 알며 평양감사의 성질까지 아는지 궁금하여서 막 발걸음을 떼어놓다가 뒤돌아보니 백발 노인이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꼭 귀신에게 홀린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까 노인이 있던 곳을 향해 큰절을 하고는 평양을 향하여 달리다시피 하였습니다 남도에서 평양까진 아주 멀었어요 그러나 분한 마음에 정신없이 평양을 향해 갔습니다 드디어 평양에 도착하여서 소지를 올리니까 평안감사가 보고는 분노에 맞이 않았습니다 아니 이런 놈이 족쳐야만 될 놈이다 얘들아 저 남도에 내려가서 이 못된 놈을 잡아오너라 조금이라도 사정을 보아서는 안 되느니라 이렇게 엄명을 내리니 어느 영이라고 거역을 하겠나요 부하들이 즉시 남도로 달려가서 그 사람을 잡아왔습니다 아니 나를 왜 잡아가는 것이오 평양에서 잡힌 도둑이 너하고 한 패라고 하여서 이렇게 잡아가는 것이다 제가 도둑 패라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도둑인지 아닌지는 평양에 가보면 될 것이 아니냐 이리하여 더운 대약 뼈다래 그 사람은 끌려갔습니다 먼 길에 이만저만 고생을 한 것이 아닙니다 드디어 평양에 도착하였습니다 이제 문초가 시작되었어요 네 이놈 본시에 내가 가난하던 놈인데 어찌하여 이리 부자로 산단 말이냐 이번에 잡은 도둑이 너하고 한 통 속이라 하니 잔말 말고 어서 자백하여라 그 도둑이라는 자를 제 앞에 보여주십시오 저는 결코 도둑질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가랑이가 째지게 가난하던 내가 어찌하여 벼락부자가 되었는지 근거를 대어라 혹시 내 말이 이치에 맞으면 도둑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몇 년 전에 저희 고을원으로 내려왔던 친구가 제가 워낙 못 사니까 해마다 곡식을 주고 떠날 때는 논수무 맞이기를 주어서 아니 내가 뭔데 비록 친구가 아니라고는 하지만 그 많은 재산을 공짜로 주었다는 말이냐 공짜라면 공짜고 아니라면 아닙니다 만약에 자기가 훗날 잘 못 살면 자식이나 잘 거두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떠났는데 이제 살림이 기울어졌다는 말을 듣고 지금 어떻게 도와줄까 하고 생각하던 차에 이렇게 도둑으로 몰려서 이 먼 방향까지 잡혀왔습니다 그 친구가 너에게 논을 줄 때 어떤 문서라도 만들었느냐 친구 사이에 말 한마디면 족하지요 사나이가 한번 주기로 하고 돕기로 하였으면 당연히 약속을 지키는 것이지 무슨 종이조각에 끄적거립니까 대단한 사나이의 기계로구나 여봐라 그러면 이 사람을 알겠느냐 이러면서 회장 뒤에 서 있던 원의 아들을 내세웠습니다 친구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자 평안감사가 호통을 쳤습니다 이놈 양심이 있을 것이다 네가 내 고장이나 서울의 관리들에게는 뇌물을 먹여서 손을 다 써두었겠지만 이 평안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산신령이 이 사람을 나에게 보냈다 죄 지은 놈은 다 벌을 받게 마련이다 이놈 당장 이 사람 내 재산을 이자까지 쳐서 돌려주어라 그렇지 않으면 약속을 지키지 아니한 것이니 도둑으로 인정하고 너를 잡아 가둘 것이다 이렇게 하여서 그 고약한 사람은 원의 아들에게 재산을 다 돌려주었답니다 부자가 된 나무꾼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한 나무꾼이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나무 한 짐에서 내다 팔면 좁쌀 두어대 살 수 있으니 사는 꼴은 참 궁색했어요 한날은 나무를 해서 장을 갔는데 아무도 나무를 사가지 않는 겁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데 참 큰일이었지요 그때 웬 노인이 휘적휘적 휘적 걸어오더니 물었습니다 여보게 자네 장기 둘 줄 아나 예 그저 말 가는 길은 좀 압니다 그럼 그 짐 지고 우리 집으로 가세 나무꾼은 냉큼 따라 나섰습니다 조금 가다보니 번듯한 기와집이 나왔습니다 나무꾼은 속으로 부잣집 노인인가 본데 나무값이나 후하게 쳐주려나 하고 좋아했지요 그런데 노인이 방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겁니다 나무꾼은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여기 장기판 들여오너라 하더니 장기를 두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은 장기를 두게 되었어요 노인 장기 실력을 보니 나무꾼이 한 수 위였습니다 그렇지만 어른하고 두는 장기인데 다 이길 수가 있나요? 요령껏 한 번 이기면 한 번 져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자꾸 두자고 했어요? 승부가 나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장기판이 끝나야 집에 갈 것 같아서 일부러 연거푸 몇 판을 져줬습니다 기분이 잔뜩 좋아진 노인은 하인들한테 한상 차려오라고 했습니다 나무꾼이 여태 먹어보지도 못한 맛난 음식들이 가득이었어요 그런데 집에 계신 호라머니 생각에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어머니 저녁을 해드리러 이제 그만 가야겠습니다 그러니 장기에 재미가 붙은 노인이 나무꾼을 붙잡았습니다 자네 어머니께도 이 음식을 좀 보탤 테니 나하고 장기 몇 판 더 두고 가게나 어머니가 이 맛난 음식을 드신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몇 날 며칠이 지나도록 장기를 두었지요 사랑방에 노인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으니 그 집 아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들여다보았습니다 웬 젊은 총각 하나가 아버지하고 장기를 두는데 아버지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핀 것입니다 참 고마운 손님인 게지 아들은 하인더러 손님 대접을 극진히 하라고 일렀습니다 그리고 나무꾼 집에다 양식이다 세간이다 바리바리 실어 보냈지요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나무꾼이 생각해 보니 집을 너무 오래 비워서 어머니가 걱정이었어요 그래서 노인에게 간곡히 얘기를 하고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 그새 집안의 양식이며 세간이 가득 쌓였고 어머니는 부자가 됐다며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 욕심 많은 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무꾼 내 형편이 갑자기 좋아지니 궁금해서 달려와 물었어요 자네 무슨 수로 양식이고 세간이고 이렇게 많이 들여놓고 부자처럼 사나? 그래서 사실대로 다 얘기해 주었습니다 노인하고 장기를 두고 선물을 받았다고 했지요 총각은 대번에 노인 집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대문간을 기웃거리니 노인이 불렀어요 자네 장기 둘 줄 아나? 그럼요 아주 잘 듭니다 그럼 나랑 장기나 한 판 두세 총각은 얼른 들어가 장기를 뒀습니다 그런데 욕심 많은 총각이 자꾸 이기기만 하는 거예요 열 판이고 스무 판이고 계속 이겼습니다 도무지 져줄 줄을 몰랐지요 그러니 아무리 장기를 좋아하는 노인이라도 자꾸 지기만 하니까 재미가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총각 혼자 신이 나서 장군을 불러대고 노인은 혀만 끌끌차니 참 보기에도 딱 했습니다 노인은 장기에 저도 손님은 손님인지라 대접은 대접대로 하고 이제 그만 가보게 라고 소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총각도 한 사날 장기를 두며 지냈어요 그 집 아들이 들어보니 사랑방에 아버지 웃음소리가 끊기고 웬 낯선 총각 웃음소리만 가득한 겁니다 이상하다 싶어 들여다보니 웬 총각이 저 혼자 좋아서 야단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낯빛이 붉으락푸르락해서 한숨만 쉬었고요 그걸 본 아들이 청지기를 불러 시켰습니다 저 사랑방에 있는 젊은이를 당장 쫓아내라 그래서 총각은 당장 그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재물을 얻으러 갔다가 재물은커녕 버릇없는 놈이라고 욕만 잔뜩 먹고 쫓겨났다고 합니다 복숭아를 따온 사람들 옛날에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금한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하루 저녁을 묵어야겠기에 여기저기 살펴보다가 집이 그다지 크지는 않지만 밥술이나 먹는 듯한 집을 하나 찾아갔습니다 여봐라 머슴이 나와서는 무슨 일인가 묻기에 내가 지금 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하루 저녁을 묵어가고 싶은데 어떠한가 하였습니다 그래서 머슴이 주인장한테 말을 전하니까 주인도 선선히 응락하였습니다 밥도 잘 얻어먹고 손님들이 지내는 사랑방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 집 사랑은 그 동네 문객들이 모여서 재미있게 노는 방인가 봅니다 그런데 이 낙은 애가 몇 날 며칠 발을 씻지 아니하였던지 발 고린내가 굉장했습니다 아이고 냄새가 나서 못 살겠다 이런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났습니다 이 사람인들 눈이 없나요? 내가 길을 좀 걸었더니 발 냄새가 좀 날 것이오만 어쩌겠소 하룻밤 신세를 지는 것도 다 전생의 인연이니 그저 이해하시구려 그러나 저러나 내가 노고 나여 견딜 수가 없으니 먼저 잠을 자야겠는데 미안하지만 좀 용서하시지요 그러면서 이내 다리를 쭉 뻗고 아랫목에서 잠을 자는데 발 향기보다 더 지독한 것은 드르렁드르렁 코를 고는 소리였습니다 어찌나 시끄럽게 코를 고는지 이 또한 천지를 진동했습니다 안되겠다 오늘 저녁은 저 작자 때문에 다 망쳤다 저자를 깨워서 한번 시험을 해보자 시를 한 수씩 짓자고 하여서 신통치 않으면 주방에 버리자는 말이다 그래 쫓아낼 핑계가 좋아 우리 양반 체면에 그냥 주먹다짐으로 나가라고 할 수는 없지 이렇게 상의를 하고는 곤하게 자는 사람을 깨워서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허무하게 보낼 게 아니라 시를 한 수씩 짓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자다가 일어난 사람은 처음에는 어안이 벙벙했어요 아니 이 동네 풍습은 다들 한숨씩 자고 나서 문장 공부를 하시나 보지요 참으로 희연한 풍습이군 그러자 사랑방꾼들은 속으로 웃음이 나왔으나 넉살좋게 그렇다고 하면서 각자 시를 짓기로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문씨를 짓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시조를 지었어요 그런 연우에 직접 읊었습니다 낭낭한 목소리로 노래를 하는 셈이지요 이렇게 차례차례 돌아오다가 이 사람 차례가 되었습니다 다들 이 사람을 주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시를 지을 차례가 되자 얼굴이 벌개지면서 손을 내져었습니다 여러분들 들으시지요 나는 시를 짓지도 못하고 읊어댈 줄도 모릅니다 다른 재가는 하나 있지만 이 자리에서 받아주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사랑방꾼들은 아무것이나 당신 솜씨를 보이라고 양보하면서 호기심이 나서 이 사람이 하는 거동을 찬찬히 보았습니다 자기가 베개 삼아서 베고 자던 보따리를 끄르더니 종이와 붓, 벼루와 먹을 꺼냈습니다 아니 이런 지필묵을 꺼낸다면 시를 짓겠다는 것이 아니오 지필묵이 나왔다고 해서 다시나 문장만 지으라는 법이 있겠소 나는 환쟁이오 그러니 이 자리에서 이 종이 위에다 멋진 그림을 하나 그려보겠소 그러자 다들 좋다고 하였습니다 종이를 쭉 펴놓고 물을 떠다가 먹을 갈아 붓에 듬뿍 먹물을 묻히고는 차근차근 그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느새 산과 바다가 생기고 천도복숭아인지 과일나무도 생기고 집과 사람도 생기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과 똑같이 그렸습니다 기가 막히다 어떻게 이렇게 잘 그릴까 우리는 당신이 이런 재주가 있는 줄 몰랐소 아까는 실례했소다 참 잘 그리셔 우리가 여기에 들어간다면 얼마나 멋질까 산도 강도 바다도 좋고 여기 배를 타고 유람한다면 정말 멋있을 거야 이렇게 감탄하면서 농담처럼 이런 경치에서 살고 싶다느니 한 번 구경을 가고 싶다느니 하니까 그 화가가 이윽고 둘러선 사랑방 사람들에게 말을 하기를 정말로 여기가 보고 싶소 배도 타고 말이오 하고 물었습니다 그럼요 여기 있는 사람치고 안 가고 싶은 사람이 있겠소 정말로 가보고 싶지만 그림 속이니까 꿈도 못 꾸지요 당신이 괜히 그림을 그려가지고 우리 마음만 설렁설렁거리게 하는구려 좀 야속하외다 이제 잠이나 자면서 저 그림 속에나 가볼까 화가가 정색을 하면서 말하였습니다 정 여러분이 소원한다면 이 그림 속에 들어가게 하리다 자 배를 탑시다 여기 그림 속에 배에 발을 내미시오 배가 떠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킥킥 웃으면서도 장난삼아 다들 일어서서 그림의 배에다가 한 발을 척 올려놓았더니 이것이 어찌 된 일일까요 어느새 사람들은 배에 올라타 있었습니다 이내 배는 방위에 두둥실 떠갔어요 순식간에 그림이 현실로 나타난 이 놀라움 정말로 그들은 신선세계를 여행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배가 두둥실 가더니 조금 있다가는 화살같이 달리는데 머리가 어지러질할 정도였습니다 순식간에 몇백니를 간 것 같았어요 이윽고 한 섬에 도착하여 주위를 살펴보니 아까 그 그림과 똑같은 신선이 산다는 훌륭한 산이 있었습니다 아 여기가 그 신선산이 아니야 벌써 왔나 오늘 참 멋진 여행을 다 하네 이제 신선도 만나보겠네 옛기 사람아 자네처럼 속된 사람이 무슨 낯으로 신선을 만난다고 하나 여기 온 것만도 감사한 줄 알게 신선을 만날 생각은 행여하지도 말고 말이야 옛기 사람아 사돈 남말 한다더니 내가 할 말을 자네가 하니까 한결 수월하네 자네만 깨끗한 사람인 척하지 말게 자네가 나에게 금방 말한 것만 하더라도 그 심술이 보통인가 그 심술 가지고 신선을 잘 도만나겠네 이렇게 서로 싸우니까 화가가 사랑방꾼들을 인솔하고 가다가 충고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셔서는 조용해야 할 뿐더러 여기 있는 과실을 따먹어서도 안 되고 서로 미워하고 샘을 내는 행동도 검은 마음이 지나가기만 하여도 신선이 다 알기에 조심조심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천도복숭아에 절대로 손을 대지 말라는 것을 이렇게 신신당보를 하자 다들 예 그러지요 하고 약속을 하면서도 하나 따가지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였는데 아닌 게 아니라 화가가 천도복숭아를 손으로 만질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까지 이들을 인도하자 다들 몰래 따서 옷 속에 넣기 바빴습니다 그러나 당장에는 아무 탈도 나타나지 않아서 안심을 하였습니다 몇 번이나 주의를 주었어도 사람 심리라는 것이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법이라 결국 따지 말라는 주의는 따라는 유혹과 같았습니다 아무게도 따놓는데 내가 딴들 어떨라고 설사 벌을 받아도 나만 받는다더냐 우리가 다 받지 매를 맞아도 동네 매가 낫더라고 다 같이 벌받으면 낫겠지 뭐 저것을 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지만 아직 아무도 안 죽었지 않아? 괜히 겁을 준 것뿐이야 이렇게 자기들 좋을 대로 생각하고 천도복숭아를 따먹기도 하고 옷 속에 넣기도 했습니다 화가가 그럼 구경들 잘하셨소? 조금만 지체하면 영영 못 가니까 이제 서둘러서 떠납시다 빨리 빨리 배를 타세요 아참 아까 내가 천도복숭아를 따지 말라고 한 부탁 다 지키셨지요 하니까 다들 어정쩡하게 위엘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화가가 다시 어쩐지 대답이 시원시원하지 않습니다 어찌되었건 빨리빨리 갑시다 하면서 재촉하기에 이들 일행은 배를 타고 다시 넓고 넓은 바다로 나왔습니다 바다의 중간쯤 오니까 파도가 일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입니다 배가 기웃둥하자 배멀미를 하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파도가 집채만 하고 바람이 태풍으로 바뀌자 다들 배멀미를 해대는데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여기서 켁켁 토하고 저기서 아이고 어지러워 하면서 엎드려 있는 모습이라니 지옥에 갔다 온 사람들 같았습니다 큰일이네 큰일이야 아까 신선산에 가서 먹지 말라고 신신당부한 천도복숭아에 손대셨구먼 그러니 신선들이 그냥 계시나 하여간 우리는 이 망망대에서 영락없이 배가 뒤집혀서 죽게 생겼네 이를 어쩌나 내가 아까 그 말을 하지나 말 것인데 아이쿠 우리 처자식은 어찌하나 저 나이 많으신 우리 부모보다 내가 먼저 가서 어찌하나 이 화가는 남의 속을 그리 잘 아는지 살아만 남으면 오죽이나 좋을까 하며 빨리 이 바다를 빠져나가자고 했습니다 서로 붙들고 있으면 배멀미가 좀 가라앉는다고 하니 꼭 붙듯이요 우리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삽시다 우리 목숨은 하늘에 맡겼다고 생각하고 가는 것입니다 화가가 이렇게 위안도 주고 겁도 주니까 사람들은 종잡을 수가 없어서 아이고 신선님 부처님 살려주세요 하며 소리소리 질렀습니다 한편 집주인이 한밤중에 자다가 들으니까 어디서 곡소리가 낭자하게 났습니다 슬픈 울음소리가 가득한 거예요 주인은 정신이 번쩍 나서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 자기 집 사랑방 쪽에서 수많은 장정들이 소리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어쩌자고 한밤중에 저렇게 소리를 질러대나 한 놈도 아니고 여러 놈이나 주인이 나가서 사랑방 문을 열어보니까 사랑방꾼들이 다 일어나서 붙들고 울면서 무엇인가를 발로 짓니기고 있었습니다 마치 흔들리는 배에서 중심을 잡으려고 무엇인가를 단단히 디디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배야 천도복숭아를 바다에 던집니다 살려주세요 이렇게 죽겠다고 야단 법석인 것을 본 주인은 어리둥절하다가 나중에야 이 사람들이 도술에 걸린 것을 알고는 벼락같이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자 한 친구가 주인의 바지자락을 꽉 잡아당기면서 애거를 냈어요 아이고 신선님이 오셨구먼요 용서해주세요 아이고 신선님 저는 천도복숭아 하나밖에 안 땄습니다 제 것은 여기 도로 바칩니다 그러면서 주인에게 천도복숭아라고 바치는데 보니까 사랑방에 걸어둔 매주 덩어리였습니다 이것을 바지춤에서 꺼내어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고 바치는 거예요 그러자 다른 사랑방꾼도 매주 덩어리를 꺼내어 바쳤습니다 이자들이 도술에 홀려도 이만저만 홀린 것이 아니로구나 정신이 나게 해줘야겠다 그래서 얼른 우물로 가서 두레박으로 물을 한 동이 퍼가지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사랑방꾼들을 향해 끼얹었습니다 에이 추워 진짜로 물에 빠져 죽네 사람 살려 이렇게 소리 지르고 헤엄치려고 허우적거리는데 주인이 다시 물을 한 번 더 끼얹었더니 그제야 가까스로 정신들을 차렸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언제 사랑방에 돌아왔지 하여간 살았네 신선님 고맙습니다 집주인 영감님 아니세요? 어찌 알고 이렇게 마중을 나오셨어요? 아이고 도술에 걸려서 우리 매주만 다 망쳐놨구나 매주 덩어리가 뭐? 전두 복숭아 내가 신선? 여기가 바다? 우리 매주나 다 편성해라 그러나 화가는 그러거나 말거나 잠만 쿨쿨 자고 있었답니다 지혜로운 목동 옛날에 한 지혜로운 목동이 있었습니다 어찌나 지혜로운지 누가 무엇을 묻든 척척 지혜로운 대답을 해냈어요 이내 그 소문은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그 나라의 임금도 목동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 목동은 궁궐로 불러들였어요 임금이 목동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세 가지 질문을 하겠노라 만약 네가 잘 대답하면 너를 양자로 삼아 이 궁전에서 살게 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목동은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다 바다에 물이 몇 방울이나 있는지 알아맞혀 보거라 목동은 거침없이 대답했습니다 임금님 우선 지구상의 모든 강을 막아주세요 그리고 제가 물방울을 다 해야릴 때까지 한 방울도 바다로 흘러들지 못하게 하신다면 제가 바다에 물이 몇 방울이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임금은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두 번째 문제를 냈습니다 하늘에 별이 몇 개나 있는지 알아맞혀 보아라 목동은 이 문제에도 거침이 없었어요 임금님 커다란 흰 종이 한 장을 제게 주시겠습니까 종이를 가져오자 목동은 그 위에 펜으로 굉장히 많은 점을 찍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점이 너무나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고 헤아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보기만 해도 눈이 어지러울 지경이었어요 이윽고 목동이 말했습니다 이 종이에 있는 점만큼 많은 별이 있습니다 자 세어보십시오 그러나 종이 위에 수많은 점은 도저히 셀 수 없었습니다 즉 하늘에 별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었어요 임금은 다시 고개를 끄덕이더니 세 번째 문제를 냈습니다 이 우주가 만들어졌다가 사라지는 데 걸리는 시간을 아느냐 목동은 역시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어떤 나라에 커다란 바위산이 있습니다 이 산의 높이는 천미터이고 넓이도 천미터입니다 그런데 백년에 한 번씩 천사가 내려와 천사의 날개옷으로 이 바위산을 쓸고 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 바위산이 다 달아 없어지게 되면 그때가 바로 우주가 만들어졌다가 사라진 만큼의 시간입니다 임금은 목동의 대답에 감탄했습니다 너는 마치 현명한 성자처럼 훌륭한 대답을 했다 이제부터 나와 이 궁전에서 살자꾸나 내 너를 진아들처럼 아껴주겠노라 그렇게 하여 목동은 임금과 함께 궁전에서 살게 되었답니다 영리한 딸 옛날 옛날에 딸을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딸은 영리한 엘제라고 불렸어요 어느덧 딸이자라 처녀가 되자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엘제를 시집 보내야 할 텐데 그럼요 엘제한테 청혼하는 남자만 있다면요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드디어 멀리서 한세라는 이름의 남자가 와서 엘제한테 청혼했습니다 하지만 영리한 엘제가 이름처럼 정말로 똑똑해야 한다는 한 가지 조건을 달았지요 우리 엘제가 머리가 얼마나 좋은데요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말했어요 우리 애는 잔디 위를 달리는 바람도 보고요 파리들이 기침하는 소리도 듣는답니다 좋아요 엘제 양이 정말로 똑똑한 아가씨가 아니라면 데려가지 않겠습니다 한스가 말했습니다 모두들 탁자에 자리를 잡고 앉아 어머니가 말했어요 엘제 지하실에 가서 맥주를 좀 가져오련 그러자 영리한 엘제가 찬장에서 주전자를 꺼내어 지하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시간을 줄이려고 가는 길에 영특하게도 주전자 뚜껑을 열어두었어요 지하실로 내려간 엘제는 작은 의자를 가져다 맥주통 앞에 놓아두었습니다 그러면 허리를 굽힐 필요가 없고 등에 아무런 무리가 가지 않아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할 염려가 없으니까요 그러고 나서 엘제는 주전자를 한 발짝 앞으로 대고 맥주통의 마개를 열었습니다 주전자에 맥주가 차오르는 동안 엘제는 눈동자를 가만히 놀리지 않으려고 벽 위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다 보니 앉은 자리 바로 위쪽 벽에 미장이가 실수로 박아두고 간 괭이가 보였어요 그 순간 영리한 엘제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한스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아이가 자라면 우리는 아이한테 지하실로 가서 맥주를 따라오라고 시키겠지 그러면 저 괭이가 아이의 머리 위로 떨어져 아이가 죽고 말 거야 그리하여 엘제는 자리에 앉아 앞으로 다가올 불행을 생각하며 기운이 다 빠지도록 엉엉 울었습니다 위층 사람들은 앉아서 맥주를 기다렸지만 엘제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한여에게 말했어요 지하실에 내려가서 엘제가 어디 있는지 보고 오렴 지하실에 간 한여는 맥주통 앞에 앉아서 울고 있는 엘제를 보았습니다 엘제아씨 왜 울고 있나요 어찌 울지 않을 수 있겠어요 내가 한스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아이가 자라면 우리는 아이한테 지하실로 가서 맥주를 따라오라고 시키겠죠 그러면 저 괭이가 아이의 머리 위로 떨어져 아이가 죽고 말 거예요 그러자 한여가 말했습니다 역시 우리 영리한 엘제아씨라니까요 그러고는 엘제 곁에 앉아 불행을 생각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이 지나도 한여는 돌아오지 않았고 위층 사람들은 목이 말라 맥주가 더욱 기다려졌어요 아버지가 하인에게 말했습니다 지하실에 내려가서 엘제와 한여가 어디 있는지 보렴 아래로 내려간 하인은 영리한 엘제와 한여가 앉아서 함께 울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인이 물었어요 도대체 왜 울어요 어찌 울지 않을 수 있겠어요 내가 한스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아이가 자라면 우리는 아이한테 지하실로 가서 맥주를 따라오라고 시키겠죠 그러면 저 괭이가 아이의 머리 위로 떨어져 아이가 죽고 말 거예요 그러자 하인이 말했어요 역시 우리 영리한 엘제야 씨라니까요 그리고 하인은 두 사람 곁에 앉아 불행을 생각하며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위층 사람들은 하인을 기다렸지만 하인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지하실에 내려가서 엘제가 어디 있는지 좀 보고 와요 아래로 내려간 어머니는 굿을 피우는 세 사람을 보고 까닭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엘제가 말했어요 괭이가 떨어져서 아이가 죽게 될 거라는 같은 말을 듣고 어머니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역시 우리 영리한 엘제라니까 그리고 곁에 앉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는 위층에서 한참을 기다렸지만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목마름은 점점 더해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지하실에 가서 엘제가 어디 있는지 보고 오겠소 아버지가 지하실로 갔을 때 그들은 모두 한자리에 앉아 울고 있었고 그 까닭은 언젠가 태어날 엘제의 아기가 괭이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괭이가 아래로 떨어지는 순간 아이가 맥주를 따르려고 바로 괭이 밑에 앉아 있다면 말이지요 그러자 아버지가 소리쳤어요 역시 우리 영리한 엘제라니까 그러고는 곁에 앉아 함께 울었습니다 한스는 위층에서 혼자 오래도록 기다렸어요 하지만 아무도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모두들 아래에서 나를 기다리나 봐 나도 내려가서 사람들이 뭘 하는지 봐야겠어 한스가 아래로 내려갔을 때 지하실에서는 다섯 명이 다 함께 앉아 보기에 안쓰러울 정도로 서럽게 울고 있었습니다 하나가 울면 이해질세라 다른 사람은 더욱 구슬피 울었지요 도대체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생겼습니까 아 한스씨 엘제가 말했어요 우리가 결혼하면 아이를 가질 테고 아이가 자라면 우리는 아이한테 여기서 맥주를 따라오라고 시키겠죠 그러면 저 위에 박힌 괭이가 아래로 떨어져 아이의 머리에 맞을 거예요 아이가 여기 앉아 있다면요 그러니 어찌 울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렇군요 내 살림을 맡으려면 그만큼의 분별력은 있어야지요 당신은 참으로 영리한 엘제가 맞으니 당신과 결혼하고 싶소 한스는 이렇게 말한 다음 엘제의 손을 잡고 위로 올라가 함께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하고 며칠이 지나자 한스가 말했어요 여보 나는 밖에 나가 돈을 벌겠어요 당신은 들판에 나가 호미를 베도록 해요 그걸로 빵을 만듭시다 사랑하는 당신 그러도록 할게요 한스가 떠나자 엘제는 맛 좋은 죽을 요리해서 들판으로 싸가지고 갔습니다 호밀밭에 도착한 엘제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뭐랄까 먼저 호미를 벨까 아니면 밥을 먹을까 우선 밥을 먹을래 그래서 엘제는 냄비에 든 죽을 몽땅 먹어 치웠습니다 그리고 배가 몹시 부르자 다시 말했어요 뭐랄까 먼저 호미를 벨까 아니면 낮잠을 잘까 우선 낮잠을 잘래 그래서 엘제는 호밀밭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한스는 오래전에 집에 와 있었지만 엘제는 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한스가 말했어요 영리한 엘제를 두고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엘제는 너무 부지런해서 집으로 와서 밥도 먹지 않는 거야 하지만 엘제가 여전히 돌아오지 않자 한스는 밖으로 나가서 호미를 얼마나 베었는지 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호밀은 조금도 베이지 않았고 엘제는 호밀밭에 누워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한스는 집으로 바람같이 달려가 작은 종이 달린 새 덫을 가져와 엘제한테 달아놓았습니다 엘제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어요 그런 다음 한스는 집으로 돌아와 대문을 잠그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었고 밖에는 짙은 어둠이 깔리고 영리한 엘제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엘제가 자리에서 일어나 걸음을 뗄 때마다 어디선가 딸랑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엘제는 소스라치게 놀랐고 자기가 진짜 영리한 엘제가 맞는지 의심이 들어서 말했습니다 내가 나일까? 아니면 내가 아닐까? 하지만 엘제는 뭐라고 답해야 할지 알지 못했고 잠시 어찌할 바를 모른 채 서 있었습니다 마침내 엘제는 생각했어요 내가 나인지 내가 아닌지 집에 가서 물어봐야겠어 식구들은 분명 알고 있을 거야 엘제는 대문 앞으로 달려갔지만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제는 창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한스 거기 엘제 있어요? 그래요 엘제 여기 있어요 한스가 대답했습니다 그 말에 엘제는 깜짝 놀라 말했어요 하느님 그럼 나는 엘제가 아니로군요 그러고 나서 다른 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딸랑거리는 종소리를 듣고는 문을 열어주려 하지 않았고 엘제는 아무데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마을 밖으로 달려나갔고 그 후로는 엘제를 엘제를 두 번 다시 볼 수 없었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올바른 지도자 한 사람이 정말 많은 것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들려드린 평양감사의 호통 이야기에서 대부분의 세력가들이 모두 부패한 상황에서 다행히도 올바른 판단력을 가진 평양감사 한 사람 때문에 억울한 아들이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아무리 소리쳐도 소용이 없었을 때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적어도 여러 사람을 거느리는 지도자는 누구보다 현명한 판단을 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지혜와 감동을 주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